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24일부터 정규회배를 제외한 모든 소모임을 금지했던 조치를 해제한다고 밝혔습니다. 교회만을 대상으로 했던 이번 중대본의 조치가 2주 만에 해제된 것을 두고 한국기독교계는 다행이라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이한승 기자입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는 논평을 통해 교회가 이미 코로나19 확산 초기부터 정부가 제시한 방역지침 준수는 물론 더 높은 자율적 관리를 통해 엄격히 방역에 임했음을 고려할 때 당연한 결과라며 정부는 이번 일을 교훈삼아 교회가 감염의 통로가 아닌 예방과 확산 방지의 주체라는 인식을 갖고 협력하는 방안을 강구하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시민사회는 이단이나 특정기독교 극우세력의 파행을 한국교회 전반으로 확대해 낙인 찍지 말고 사회통합을 추구해 나가는 한국교회의 전체적인 모습을 성숙한 자세로 이해해달라고 덧붙였습니다. 한국기독교 목회자협의회도 성명해서 한국교회 전체에 내려진 강도 높은 행정조치는 어려움을 극복하려던 교회에 더 큰 어려움을 남겨준 것이 사실이라며 교회를 국가적 재난 극복의 동반자가 아니라 방해자로 인식하는 모습이 크게 유감이라고 전했습니다. 또 이번 일이 정부와 교회 사이에 소통과 협력 구조가 성숙해지는 디딤돌이 되길 바란다며 정부와 방역당국이 한국교회 대표들과 긴밀하게 소통해 지금의 위기를 더욱 효율적으로 극복해 나가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지방자치단체들에게 교회와 사회가 납득할 수 있는 일관성 있는 방역정책이 시행되도록 교회와 소통해달라며 교회는 사회 속의 섬이 아니라 건강한 사회를 읽어나가는 사회의 일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 김태영 총회장도 교회들의 건의와 교회가 방역을 위해 애쓰는 수고를 인정하고 행정명령을 해제한 것을 다행으로 생각한다고 전했습니다. 또 기록 조치가 해제됐지만 교회들은 수련회와 성경학교를 진행하면서 지역사회에 염려가 되지 않도록 더욱 주의를 기울여달라고 강조했습니다. cts뉴스 이한승입니다.